6. 엔진 수술을 통해 1. 엔진 수술을 통해 오 레이더 존나 간지나 오 그래 이게 레이더지 이게 뭐 석쇠처럼 생긴거고? 그게 레이더냐? 이게 레이더지 이게 레이더지 아까 들어갔어 아까 야시 위장 색깔도 좋다 이게 레이더지 이게 베이지 이게 오 근데 주포가 조금 못생겼네 아 이 칸 지나면 짱이지 아 맞다 피탐 6.1 피탐 6.1 피탐 6.1 피탐 6.1 피탐 6.1 피탐 6.1 대공포 어뢰 레이더 똥래 떨구는거 끝 함교 응 난 밀덕이 아냐 어 폭래 뿌리는거래 맞네 어 폭래 뿌리는거 아 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알려준다고 근데 내가 지금 cc 코드가 없네 있으면은 아 저렇게 알려줘야지 하면서 위장 코드를 줄텐데 안들어왔어 76노트 저걸 비껴가네 저걸 비껴가네 저걸 비껴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치에 적응하십니까 괜찮아, 체력 채우면 돼 수리반 4개가 나있어 수리반 방금 하나 썼는데 3개가 나있어 괜찮아 데미지 몇이냐 1750, 2100 데미지가 어중간에 연방은 없을걸? 그니까 소문품 안 봤네 없을거야 오르칸도 없었는데 공격 오이 미쳐난거 봐 霧も甘く見られたものだ 血ありません 打ち上げてかな 霧は2倍の影響も変わる スタッフの音 敵が4倍で受けたので 霧は7.5倍でファンをつながる 霧は7.5倍で霧が1倍で出発した 霧は7倍でフルパワーを 霧が1倍で引っ張って 霧は7倍で引eltされた 어? 아! 근데 엔진이 짧네? 냄부 지속시간이 60초야?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폭렛 투사기로 가능하지 않을까? 아 이거 바짝 붙어가지고 이거 폭렛으로 빵빵빵빵 쏘면은 구축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emaго 그 배틀쉽에 외계 나오는거 수류탄 던지는거 이씽쩡쩡쩡쩡쩍 이 guidance 심하면소 그 동생새끼 상황판단 X같이 해가지고 형이 죽었잖아 아 던지는 수준이야?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나 근접전에서 잘할 자신 있어 나 주워 나 쓸게 나 주워 나 쓸게 나 주셈 대공포도 쏘지 뭐 좋네 뭐래? 12키로 어 대공포도 쏘지 뭐 응 전장에 화살이 발생해 소리반이 1키로 엠브가 짧구나 분명히 아까 엠브를 썼는데 왜 이렇게 조금 담았나 했더니 엠브가 존나 짧구나 뭐 얘 어래? 존나 구려 주무장 뱀컨 조중기 좋다 위장 그냥 이따 보여드림 이따 보여드림 어차피 이거 금방 끝나갑 엔진 엔진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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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야 돼 어 말해주거나 글씨로 써줘도 잘 못 알아 먹어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게 하면 쓸모가 없어 부포는 괜찮아 아까 나 이거 하나 빼먹었잖아 짜오 빼먹어서 괜찮아 신난한 으으으으의 어 내가 쒯 되는 것만 바라지 이사람들아 난 아까 이거 뺏어 먹어서 괜찮아 한참 몰았다 이사람들아 어디서 나를 뛰어넘으려 그래? 님들 내 숨바닥 아니야 그래서 짜오야 오래 쐈니? 아닌가? 방금 폭렛 투사하는 거라고 말을 해줬는데 아잇 왜 봐봐요 수업시간에요 딴짓하다가 선생님 이거 뭐에요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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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